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서민수입니다. 장점은 뇌가 안 가리고 다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이제 패스를 줄 수 있는 시야도 넓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대현이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움직이는 범위가 겹치지 않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현이가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현이한테 도움 수비를 많이 가서 저한테 찬스가 많이 났던 게 저한테 좀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.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체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웨이트가 약해서 웨이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거의 야간에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춘연습을 하고 있어서요. 그거는 거의 한 3, 4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원주 동부 프로미에 유노용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. 이유는? 큰 키에 빠르고 수비 범위도 넓고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은 최대한 없애고 장점으로만 해서 팬들이나 감독님들한테 눈도장 받아서 좀 이렇게 성인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